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어. 뭐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 내 1학기 학점이 선동열 방어역급이라는 거야. 받은 F중 하나가 이미 재수강한 거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고된 재수강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연대는 졸업까지 재수강을 단 3번. 우린 재수강만 믿으면 돼. 좋아. 마셔. 선배님 밥이야. 단둘이 있을 때는 개무십.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 과외들이라도 모여 있으면 설화, 안녕? 어, 어. 조심했어야지. 이랬던 사람이 설화. 나랑 밥 먹을래? 네? 왜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했을까? 이게 연대에는 없는 선배의 정의인가? 설화, 내가 밥 사줄까? 뭐 먹을래? 너무 갑작스러워서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좋다. 아니, 뺀다. 뭐하고 싶어?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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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don't see nothing through that We've had food so far I've had food so far We have food so far We've had food so far We've had food so far The people so far Wendy I guess I know I just want to have food so much I want to eat ice and cornbread cheese Ice and cheese? Somehow it's kinda well治ed 내가 심리 테스트 해줄까? 나 그런 거 완전 좋아해. 1에서 20 사이 중에 아무 숫자나 속으로 생각해봐. 아, 그 속으로 생각해야지. 아, 맞다, 맞다. 어, 생각했어. 거기에? 4를 찍어. 12. 아니, 그 속으로? 아, 속으로, 속으로. 어, 더 했어. 그럼 거기다가 2를 곱해봐. 23. 24.